지금의 친구가 너무 좌우가진 거야. 예전에 그 모습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친해져야 된다는 빈대로 두 남자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다. 너 한 십 잃었으면 이겼던 거 알아? 재승 PD는 두 골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저는 게임하면서 많이 치세졌어요? 아 더 치세져야 될 것 같은데. 게임에 미쳤나 보다. 이건 치세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치세져? 콘센트 뽑아야겠다. 아, 아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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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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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말로 해, 말로. 포즈하세요. 치세지길 바라는 콘텐츠 제가 준비했단 말이에요. 재열 님이 기둥 님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볼 거예요. 얘가 날 알기 위해 우리 가족을 만나는 거네. 그렇죠.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기둥 님을 제일 잘 아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얘 저보다 저희 엄마랑 더 친해요. 그러나 얘랑 둘이 있는 시간이 좀 어색해. 진짜 게임만 하고 싶나 보다. 게임 그만하고 이제 진짜로 친해지는 걸로. 오케이. 언제까지 게임 속 세상에 살 수가 없잖아요. 저요? 저 아내인데? 네.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자, 게임 그만합시다. 이제 중요한 생각만 하고. 간다. 그렇게 한 시간이 더 흐르고. 간다. 그래서 지금 너네 집으로 가는 거야? 어. 무슨 얘기야. 아니, 집 아니잖아. 할머니네 집. 할머니네 집에 가는 거야? 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 있는데. 아, 할머니, 할아버지. 넌 뒤졌어.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왜? 나 싫어하셔? 아니, 그냥 혼날 거야. 왜? 나 평소에 어른들도 공격 잘하는데. 너 공격 안 하잖아. 아니, 공격. 여기는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이 아니에요, 보강동. 나 어렸을 때 여기 살았던데요? 개울에 대한 아파트. 여기라고? 응. 설레. 좀 무서울 수 있어.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나 여기 태어난데요? 바로 여기? 응. 어, 왔어? 응.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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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손 좀 치겠어, 저기다. 인사했어, 너? 할머니, 할아버지? 응. 가서 90도로 인사해야지. 왜 그래? 새끼는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았는데. 인사해, 인사해. 어버이날이었으니까 큰절 한번 올려. 해, 빨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 할아버제도 해. 응, 응, 응. 할아버제도 해. 우리 이모 해, 우리 이모 해. 됐어, 됐어, 됐어. 해, 빨리 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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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해, 해. 누가 왔어? 네. 아니. 하하하하하하. 뭐라고 하니, 뭐라고 하니? 보기만 해도 웃어요, 나는. 진짜 너무 악돈같이 생겼어요. 진짜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렸을 때 여기가 내 방이었어. 여기? 응. 혼자 쓰는 방이야? 황이랑? 황이랑 나랑. 응. 이런 거 할머니 주특기. 뭐 하는 거, 그렇지? 응, 할머니 주특기. 외국 가서 사 먹는 거야, 여기. 야, 주특기가 여기 봐라, 여기. 여기. 응? 야, 조그만 샘플이야. 귀여워서 모은 거, 할머니가. 몸에 많이도 차려졌네. 그럼. 앉아. 야, 여기 또 있어. 가만히 있어 봐, 그게 다가 아니야. 밥 더 줄까? 응, 밥 더 줘. 계란후리도 먹겠죠? 한 번 내가 봐. 계란후리 이미지 몰라. 계란후리, 계란후리. 반죽으로? 응. 알았어. 진짜? 부모님 혹시 오랜만에 뵌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어제 그저께도 봤는데. 아, 그래? 오, 찌개다. 오, 야, 부대찌개야? 두대찌개, 너 좋아하는. 할머니, 우리 같이 먹자. 응.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 씻는군요. 응, 엄마가 습관이 만들어놔가지고. 너 뭐 해? 왜, 야. 야, 너 놀러와서 가서 도와. 도와. 앉아가지고 웃어먹으려고 꼭 짤을. 할 거 없었대요, 여러분. 다른 노래 할까요? 응? 너 할 줄 알아? 아, 당연하죠. 엄마 안 받고 같이 찍어? 엄마 같이 찍어? 아, 기쁘게, 기쁘게 하려고 했네. 지금 이거 찍는 거야? 응, 응. 찍는 거야. 엄마, 엄마 다 와. 야, 야. 할머니, 할아버지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너. 너무 먹고 있지 않았어? 진짜 맛있게 하십쇼 하고 인사해. 일어나서 90주를 인사하고 먹어. 인사해. 할머니, 할아버지 식자 맛있게 하십쇼. 그래, 많이 먹어라. 할아버지 계란 하나 드리고 어른들 공경할 줄 알아야지. 응, 응.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맛있다. 맛있어. 덮어먹어, 계열아. 아, 맛있는데요? 응. 집밥이 맛있지, 이기는. 네. 이 상치도 싸먹어. 계열이 김치 먹을 거 없으면 이거 총각김치 좀 싸줘라. 맛있게 드세요. 음식이 좋죠, 그러면. 응? 좋죠. 사달라고? 응. 염치도 없다, 염치도 없다. 밥 먹은 거 너가 다 설거지 할 거지, 오늘? 응? 그럼. 햄이 잘해. 솔직히 이미 들어갖고 밥 먹으니까 맛있다.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밥을 많이 안 드셔. 너가 할머니 힘내시라고 응원해. 응. 맞지? 해봐, 지금 한번. 응원. 응? 응원. 아, 잘 먹었습니다. 예, 예. 할머니, 할머니 거 또. 아, 예, 예. 재혈아, 너 뭐 설거지하게? 아, 돈요? 야, 됐다. 저기 설거지야. 아까 점수 앞에 해줘요? 네. 아, 이 문제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 얘, 얘, 나는. 야, 너 어떻게 해. 야, 너 어떻게 해. 어? 야, 너 어떻게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너 어떻게 해. 맛있겠다, 이거 딱 그냥. 그랬지? 얻고 다녔지? 고등학교 때 학교 안 간다고 집 문 불을 잠고 안 나왔죠. 그런 적 많지. 우리가 어디만 가면은. 너 아니라면서. 배 아프대. 지금 배 아프니, 지금도? 지금 안 아프고. 지금 배 안 아프는데. 가기 싫었으니까 아팠나 봐. 그치? 편지로 편지 쓴 거 있잖아. 아빠한테 아빠 학교 수업 빠지고 아들이 제대하는데 그까지 수업 한 번 빠진 게 무슨 배수겠습니까? 막 이렇게 편지 썼잖아. 수료식 할 때요? 어, 수료실 할 때 오라고. 그래, 아버님은 학교 다니시는 게 아니고 교수로 가시는 거잖아. 핫도그 하면서 난 힘들었겠냐? 핫도그 하면서 제일 읽는 게 얘 때문에 읽는 거야, 나는? 재혈이? 응. 말 안 들어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 말 안 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 성격이 안 맞는 건 또 안 맞는 건데, 제 생각엔. 응. 너무 오래 붙었습니다. 둘이? 그래, 그럼 힘들어. 그게 다 그러면서 서로가 알아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직국이 대단한 거야. 너희도 대단한 거야, 너희가 재혈아. 같이, 미치아님 같이 있는 거야. 어머니를 제일 존경해요. 그치?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휴셔닌. 나도 사람들이 다 그래 대단하다고. 조용하? 조용하? 어, 너.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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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아이고, 너희도 이러니까 재밌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갈게요. 응, 가. 응, 가. 다 먹겠습니다. 잘 가. 갈게요. 응, 가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새끼. 갑질. 하하하하하하 갑질, 너 가슴 다 샜는다? 안 가야지, 이 새끼. 혼자 가. 하하하하하하 너 진짜 우리 형만 한다고 할 수 있어. 하하하하하하 자, 왜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형이 되게 하자. 그, 우리가 이제 핫도그 이거 한 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친해지기 위해서. 서로의 이제 가족들을 한 번 보자. 아, 그러시겠군. 어제는 이제 여기 어머니. 원래 친하시잖아, 엄마랑. 어, 그럼. 저희 엄마랑 친하시잖아. 둘은 잘 모르잖아, 근데. 둘은 몇 번 안 뵀지. 네, 한 세 번 뵀나, 이때까지? 그, 얼마나 평소에 이제 이 사람 인성 밑바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우리 어매도 안 찾아뵙고. 너도 안 찾잖아. 아,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인데. 왜 널 펴, 널 펴, 널 펴. 야, 근데 절 안 하냐? 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니, 일어나면서 인사라고 어떻게 해? 일어나면 안 다음에 인사해야지. 오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어난 거야, 확실히? 응, 일어난 거야. 내가, 나 겁나 그렇다. 펴주면 안 돼? 어릴 때 나 펴댓기 이렇게 펴주면 안 돼? 내가 너 얼마나 펴다고 그냥. 얘는 맨날 그 얘기야. 받아쓰기 70점 맞았다고 때리고. 우효리는 0점 맞았는데 한 번도 안 때리고. 그 얘기를 저한테 다섯 번 했어요. 우효리는 0점 맞았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얘는 70점 맞았는데. 어떡하냐, 우리의 0점 맞으면 예쁜데. 아, 우리의 0점 맞으면 4점 맞으면 4점 맞으면 4점 맞을 수 있음. 엄마는 얘 영상으로만 봤잖아. 응. 여성으로서. 어땠어요? 엄마 이거. 와, 말 안 될 게 생겼다 생각했지? 하하하하. 예전에 고등학교 때 둘 다 되게 말랐었는데. 기정신이 나한테 있어. 진짜요? 궁금하다. 아, 뭐 하시네. 야, 이거 한 번 첨부해보자. 와, 어머니를 만나니까 또 옛날에 이런 사진이 나오네. 여기 막 웃긴 얼굴도 많아. 보여줘봐. 야, 구린데. 와. 야, 왜 이렇게 말랐냐, 그때? 야, 되게 앱됐다. 진짜 말랐어. 와. 진짜 골통 같다. 야, 너 이게 더 유튜버 같아, 지금 이거. 너 이렇게 바꿔봐. 알지? 너무 점잖해졌지, 나. 한 번 해봐, 이거. 카톡TV의 희대의 조회수. 1,600만? 한 개만 주... 앗! 뭐야. 다 같이 먹으면, 뭐야. 이제 딱 먹으면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범죽 있다고 하는 느낌. 한번 우리 옛날에 축하하는 기분으로 한번 먹어볼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믹스 괜찮았어요? 네. 오케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깜짝이야. 이글라이트 쉐킬라이트! 오 마이 갓! 친구야 친구. 친구? 우리 옛날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여전히 하시네. 아 맞아 맞아 맞아. 기억나.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 진짜요? 천만 뷰가 넘었어요. 아 진짜요? 와우. 근데 여전히 때려도 장난 치시는구나. 아! 미안해. 아! 감사합니다. 안 먹는다 했다. 한입만 먹겠다. 아 아 그냥 시켜. 한입 못돼. 알았어 알았어. 일단 손 닦고 손 닦고. 아 기다려봐. 아 네 손을 왜 닦아. 그런 상황이야. 불가피한 상황이야. 한입만. 손 추워. 손 추워. 아니 거기까지 먹을 것 같아서 왜 손 집어. 아 안줘 안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끊어. 아 끊으라고 왜. 아 끊으라고 미친댁. 아 이렇게 다 먹었어. 아 끊으라고. 아 등산 짜증나. 아 시발. 아 희아! 뒤에 다 먹어요. sequence. 멀리